수능특강 영어 독해 4강의 11번 잇은 가주어고 뒤에는 to 이하는 진주어 remember that에서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가주어니까 해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 글의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되고 글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된다 글 안에 있는 게 답이다 안 나온 건 답 아니다 자 우리가 start looking for easy analogy 옆에 지금 보면은 analogy 는 유사점, current event 는 현재 사건, release 는 개봉하다 center around 는 몸의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돼 우리가 쉬운 유사점을 현재 사건, 영화에서 현재 사건에 대한 쉬운 유사점을 찾기 시작할 때 we miss 우리는 놓친다 what the movies are saying 영화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 making a movie 영화를 만드는 것은 take는 필요로 하다 이렇게 돼 영화를 만드는 건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hot topic of today 오늘날의 뜨거운 topic 논쟁은 주제는 likely 아마도 want the topics of the day when부터 여기 끝까지가 day 수식하고 the movie 영화가 words written 쓰여지고 finance 자금을 받고 필름도 촬영되었던 시대의 핫 타픽과 오늘날 영화의 핫 타픽은 아마 같은 타픽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 빈칸이다 뭐 뭐다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시사사건에 대한 쉬운 유사를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지금 뭐한다 놓친다 그랬어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오늘날의 영화의 주제랑 영화가 만들었을 당시에 쓰여지고 finance 자금을 받고 촬영되었을 당시에 핫 타픽은 같지 않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 글은 뭐야 여기 같지가 않다 타픽과 이 타픽이 같지 않다란 내용이 지금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픽사의 월 2가 was rigid 개봉됐어 극장에서 2008년에 월 2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2008년에 개봉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 많은 사람들은 봤대요 그것을 월 2를 애지는 몸으로써 벌레이턴트는 노골적인 프로파간다는 어떤 단체 운동에 의한 선전 노골적인 선전 환경 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으로써 그것을 봤다 after all 나중에 자 월리의 이야기는 center around 는 초점을 맞춘다 saving the planet 행성을 구하는 거야 푸른 몸으로부터 지나친 오염으로부터 행성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비아는 뭐뭐를 통해서 뭘 통해서 작은 식물 growing in a work boots work boots는 작업하야 일할 때 신는 신발 속에서 성장하는 작은 식물을 통해서 지나친 오염으로부터 행성을 구하는 것에 center around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 지금 예를 들면 그 전에 읽었던 내용이 뭐야 오늘날의 핫타픽과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핫타픽은 다르다 그래서 픽사의 영화가 들어갔고 이거를 픽사의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환경영화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영화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야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영화가 항상 topic 시사적이지 않다 그 topic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우리가 영화에서 현재 사건에 대한 쉬운 비유를 유사를 찾게 되면 우리는 영화가 말하고 있는 걸 놓친다 영화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되게 많이 들고 오늘날의 핫타픽은 아마도 영화가 쓰여지고 finance 자금을 받고 필름 촬영되었던 시대의 핫타픽과 같진 않단 말이야 그때의 핫타픽이 아니다 예를 들면 픽사의 월2가 극장에서 2008년에 개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환경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이라고 봤다 원리의 이야기는 행성을 지나친 오염으로부터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업화에서 살고 있는 작은 식물을 통해서 인컴포니아드 트루스는 최근에 베스트 다큐멘터리 오스카상을 2007년에 받았고 환경은 지속적으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 문제였다 하지만 작가이자 감독인 앤듀 류는 그 영화에 대해서 1999년 현재 환경운동이 오스카상을 받고 대통령 후보자에 의해서 논의되기 전인 1994년에 지구는 쓰레기로 덮여 있고 우리의 로봇 영웅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을 찾는다 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했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마지막 문장 보면 얘가 지금 주어야 앤드류가 지금 주어고 앤드류는 생각했다 그 영화를 including은 포함해서 fact that 사실을 포함해서 지구가 쓰레기로 덮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fact that 사실 로봇 그 영웅이 하나의 살아있는 식물을 발견했다는 사실 를 포함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언제? 1999년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 훨씬 이전이야 현재 환경운동이 오스카상을 타고 대통령 후보자에 의해서 논의되기 오래전 그때 1999년 이러이러한 사실을 포함해서 영화에 대해서 생각했다 앤드류는 문장이 어려우면 해석 뒤로 가도 돼 앤드류는 현재 환경운동이 오스카상을 타고 대통령 후보자에 의해서 논의되기 전인 1999년 이러이러한 사실을 포함해서 영화에 대해서 검씨부 생각했다 를 포함해 를 포함해